미국 경제의 두 버티목 가운데 먼저 급속도로 얼어붙고 있는 주택시장에 겨울철 눈폭풍이 몰아닥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. 미국의 주택시장에서는 연준의 연속 금리 인상 여파로 모기지 이자율이 7%에 육박하며 올 초보다 2배 이상 급등하는 바람에 주택거래가 8개월 연속 감소하고 있고 이는 곧바로 집값 하락을 초래하고 있습니다. 주택 모기지 이자율은 30년 고정의 경우 올 1월 3%에서 현재는 7%로 2배 이상 급등해 있습니다. 전국부동산인협회 로렌스 윤수석 분석관은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이 지속될 것이기 때문에 내년 초 30년 고정 모기지 이자율은 8.5%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. 월던 글로버 어드바이저라는 분석기관은 내년 30년 고정 모기지 이자율이 두 자릿수인 10% 이상으로 더 급등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. 미국의 30년 고정 모기지 이자율이 가장 많이 폭등했던 때는 1981년 10월에 16.64%였으며 1989년에는 10.25%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. 모기지 이자율이 올 1월에 3%에 비해 2배 이상으로 급등하면서 주택 판매는 9월에도 전달보다 1.5% 하락하는 등 8개월 연속 감소하고 있습니다. 주택 거래가 급속 냉각되면서 집값 하락도 시작됐으며 갈수록 낙폭이 커지고 있습니다. 판세온 거시경제학의 이한 셰퍼드슨 수석경제학자는 지난주에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미국의 집값이 올 하반기부터 내년까지 20%나 폭락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. 셰퍼드슨 수석경제학자는 내년 초에는 직장과 가족 문제로 이사를 해야 하는 사람들만 움직이게 될 것이라며 주택 거래의 동결과 집값 급락을 우려했습니다. 이에 비해 골드만삭스는 내년에 미국 내 집값이 5 내지 10% 하락할 것으로 예상한 바 있는데 그보다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. 주택시장 분석가들은 지난해까지 집값 급등을 선도했던 텍사스 오스틴, 애리조나 피닉스, 유타 솔트레이크 시티, 콜로라도 덴버 등이 이번에는 집값 급락을 주도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. WKTV 뉴스 김지수입니다. 워싱턴